하나님께서는 선교를 마음에 담은 우리 하나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에 가는 것도 선교사님이 오실 수도 없었지만 이번 선교대회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대회로 진행됩니다. 후대에게 선교의 언약을 전달하고 2, 3, 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닦을 하나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하나선교대회의 일부는 9시 본당에서 시작합니다. 랩런트들은 각 부서에서 드려주세요. 11시에 시작하는 2부 선교예배는 선교축제로 주의를 보내고 있는 모든 개교회들이 함께 본부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선교대회의 꽃!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선교현장에 대한 포럼이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4시 선교예배 3부가 진행됩니다. 파송예배와 함께 온라인엑스포 시상도 이어지니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